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모두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참 제가 제 팔자를 알면서도 살이 있잖아요 살 물론 이 살은 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 하루하루 달리는 걸 보면서 아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사실은 제가 강의 때 필요한 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명들이 이렇게 그런 명을 가지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선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댓글을 달아주실 때 생년월일을 얘기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연부터 시까지 불러주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만세력도 한번 뽑아 봤을 거고 내 팔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고 적어도 내 팔자를 이야기할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진연생이니까 무진, 정사, 임신, 의사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안 하신 게 남과 여를 구분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은 같은 생일이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운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대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만세력 강의 때 다 얘기 안 한 부분인데 제 사주고요 대혼이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원리로 가느냐 자 이 월주를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주 빨리 써놓고 월주 한번 쳐다보세요 월주 자 월주를 보면은 정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그리고 무슨 연도에 태어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저는 남자이고요 남자이고 여기 보면은 양간이 있죠 양간 무토는 양토잖아요 양토니까 연간이 양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순행이에요 순행 순행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바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정사 다음에 정 다음에 무잖아요 그리고 사 다음에 오가 되고 무 다음에 경이 되고 그 다음에 오 다음에 음 아 무 다음에 경이 아니구나 무 다음에 기토가 되죠 기토 그리고 이제 오가 다음 미토가 되고 기토 다음에 경금이 되고 미토 다음에 신금이 되고 이렇게 순행으로 가요 순행으로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잖아요 양 양 이제 뭐 남자가 의미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남자는 일단 양이잖아요 그리고 연간이 양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순행한다 연간하고 맞춰봤을 때 맞으니까 자 반대로 만약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여자가 양간인 연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역행이에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생일을 가진 여자는 거꾸로 가요 병 그리고 진이 있죠 진을 묘 갑인 이런 순서로 여름에 태어났지만은 봄 겨울로 이렇게 거꾸로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역행이라 그래요 역행 그러니까 88년도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순행을 하고요 대훈이 88년도에 태어난 모든 여자는 역행을 한다 반면에 만약에 뭐 이거보다 더 뒨 기사 년도에 태어났다 기사 년도에 뭐 자월에 뭐 이런 사주가 있어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이고 양이지만은 연간이 음이잖아요 음 안 맞죠 이렇게 안 맞게 되면은 역행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을 해 갑술 이런 식으로 역행하게 된다 그래서 89년도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역행을 한다 만약에 이때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요 여자는 음이죠 그리고 연간이 음이에요 음토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행하게 돼 있어요 정추 무인 이렇게 대훈의 방향이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어느 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순행과 역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기를 안 하니까 어 제가 사주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댓글에 올라온 명식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강의에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할게요 더 이상 다 댓글을 달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그거를 다 강의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오행이에요 오행 목을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목을 위주로 솔직히 지난 강의가 너무 길었죠 한 시간 짧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짧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행 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주를 이제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배운 거랑 그 배운 것을 내 사주에 접목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어 저는 모든 강의를 이제 그거를 접목시키는 거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해볼까 해요 사주는 비현실적 그리고 현실 의 사이에 있어요 당연히 사람마다 비현실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현실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현실적인 사주들은 대부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돈 재물 의 가치를 중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 버는 형태도 틀려요 이런 명은 현실적인 걸 치우친 명일수록 돈을 쫓아가고요 비현실적으로 치우칠수록 이런 돈과의 인연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것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요 돈을 벌어도 그런 쪽으로 돈을 써요 올해 무술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운이에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헠 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힘은 목에서 나와요 목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시작을 안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시작은 동기 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기 살짝 건드려 죽은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목이라는 거예요 목은요 호기심이고요 이 호기심은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언제 가장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절로 얘기하면 유년 유년기 어렸을 적에 이런 목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할 때예요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마구마구 흡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말을 알아듣고 뛰어다니고 하면서부터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궁금한 게 많아져요 그게 바로 목의 에너지예요 알려고 하는 마음 목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에너지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이 30, 40을 보고도 어떤 거에 대한 호기심 어떤 거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관계의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관계의지 무언가와 관계를 메꾸자 하는 의지 이 관계의 대상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인연을 메꾸자 하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나이 먹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 답다가 뭐 한 30대 40대 되면은 이제 목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때는 금의 에너지를 쓰니까 이 목은 금의 반대잖아요 금은 다 안다예요 안다 다 아니까 이제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목과 금은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옆에 초등학생이 한 명 앉아요 빈자리에 그러더니 훈수를 막 두기 시작해요 형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막 훈수를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목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목의 에너지 관계를 메꾸자 하는 의지라는 게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다 목의 에너지라고요 어떤 거를 뚫고 향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뚫고 가는 힘이니까 쉽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은 특히 이제 우리 또래들 한 20대 30대 그 정도 나이만 먹어도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라면 차라리 가능하죠 근데 이 뚫고 나가는 힘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어른이 돼버렸으니까 아이는 목이 완성하기 때문에 계속 자라려고 해요 위로 어떤 사람을 찌른다고요 목은 찌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이다 그러면은 내사주에 목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려는 거 의지를 가지는 거 의지도 돼요 의지 모든 의지가 모든 오행이 의지가 있지만은 목의 의지라는 거는 어떤 호기심과 동기 동기부여가 돼서 그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조금이라도 발달을 했다 시작 잘해요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미루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린 병 중에 하나예요 미루는 거 오늘 할 거를 내일 하고 내일 할 거를 그 내일 모레 하고 목이 강하면은 최소한 미루는 건 안 해요 어떤 걸 해요? 오히려 추진을 합니다 추진 그래서 모든 추진은 목한테 맡기면 돼요 목 뭔가를 발제하고 발휘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목의 에너지가 가장 크게 발동을 한다 그래서 친구들 다섯 명이 모여요 다섯 명 친구들 다섯 명이 모여서 어디를 놀러 갈까 하고 회의를 하죠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툭툭 던지는 말들을 목들은 어떻게 해요? 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툭툭 던진 걸 잡아 끌어서 바로 추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더라도 목이 있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면은 달라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제가 이제 그 사주를 가르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그 어떤 한 명이 일묘일주에요 일묘 목이 강하죠 일묘일주인데 그분이 눈썹이 살짝 약했거든요 약해서 그 눈썹 하면 좋을 것 같다 눈썹 문신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서 내일 그 다음날 약속을 잡아서 그 다음날에 바로 눈썹 문신하고 달라져서 나타나셨어요 목의 추진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목이 강하면은 바로 등록부터 하러 간다고요 생각할 게 아니라 목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런 시작하는 거 추진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니까 여보 다음 달에 하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치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라면 냄새 나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아 내일 하면 되지 자꾸 미루게 된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는 목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목이 뚜렷한 사람들은 어떤 여자한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을 걸게 해도 용이해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반드시 화라는 조건을 봐야 돼요 목의 에너지를 끌어줄 수 있는 오히려 목은 강한데 나머지 것들이 약할 수 있잖아요 목은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작하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피드백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그런데 목은 오로지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자동차가 동력이 있어야 되죠 동력 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액셀 받는 순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고요 동기 이게 이제 시동 거는 거예요 시동 그게 목의 에너지다 그래서 그냥 사주보고 목이 있으면 아이고 시작을 잘하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대신에 목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 게 안 된다 목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고 가장 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목적이라는 거예요 무목적 목적하지 않는다 그냥 호기심이어 그냥 생기는 거라고요 그냥 반대는 금이잖아요 금 금은 유 목적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이들은 놀러를 가도 목일관한테 전화를 하죠 야 술먹게 놀러 술 먹게 나와 이러면은 그냥 나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금한테는 전화하면은 나오기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마디 하죠 여기 여자 두 명이야 이러면 바로 튀어나가죠 옷 다 차려입고 목적한 거예요 여자한테 다르죠 금 목이 그래서 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시작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강할수록 일 벌린다 일 벌린다 일을 벌릴 줄만 알지 수습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머지 화투 금수에 의해서 그 일에 진행되는 그 진행 정도와 결과가 나오고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궁합을 볼 때도 한쪽이 목이 강하다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한쪽이 목이 강하면 뭐예요 만약에 여자가 목이 강하다 이러면 일 잘 벌린다고요 이 사람이 데이트 할 때도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다 해요 호기심이 왕성하거든 나이를 먹었는데도 애 같잖아요 그게 목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이 먹어서 그게 애라는 게 아니라 애 같다고요 애 호기심이 많으니까 호기심이 많은 거는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뭔가를 궁금해하고 그 호기심 때문에 행복이 만들어지거든요 행복 그래서 행복은 모를 때 와요 모를 때 알면은 불행이냐고요 알면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가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 왜요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뭐를 몰라요 돈을 벌어야 된다 사람 간의 상하가 존재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 꺾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내가 내 행복한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 그리고 있던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알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이렇게 강하면 항상 뭐를 모르는 듯 하다고요 모르는 듯 아직까지 태어나서 보고 경험할 게 너무 많은 게 목의 에너지예요 금에 금을 갖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고 온통 금밭이다 이러면은 어려서부터 행복이 뭔지 잘 모르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혹자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어른스럽네 애가 참 얌전하네 그게 애가 애답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애가 애답지 않고 어른스러운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고 칠 수 있다고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자란 애들은요 절대로 사고를 치지 않아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사고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다 행복은 뭔가를 모를 때 호기심을 가질 때 온다 그래서 사주도 사실은 처음에 배울 때 뭐든지 시작하는 단계는 다 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도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가 가장 재밌어요 처음에 지금 이 순간 근데 뭔가를 많이 알게 되면 조금씩 불행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호기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나한테 안 좋은 게 있더라도 그 안 좋은 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호기심을 발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목이 강하다는 말은 스스로 동기부여도 잘 된다는 소리예요 동기부여가 내가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에너지가 생기고 하는 거죠 목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약한 거예요 동기부여 누가 이렇게 마음을 툭 건드려서 얘가 뭘 할 수 있게끔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목이 없으면 그래서 목이 강하면 한쪽이 자꾸 뭔가를 주장하고 하자고 하고 자기가 리드 하려고 할 거니까 한쪽은 목이 약하면 돼요 잘 맞는 궁합이에요 오행의 개수에 따라서도 궁합이 결정이 돼요 목이 너무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위주로 가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쪽이 목이 약하면 목이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왜 숨진해 보이고 귀엽고 애 같으니까 목에 에너지가 강하면 주변에 행복을 전도할 수 있다고요 화만 잘 돼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옛날만큼 가족 모임을 하지 않지만 명절 때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애기들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애기들이 그냥 사고치고 뛰어다녀도 귀여워요 그냥 그 상황이 웃겨요 애가 뭐를 모르니까 그게 그거 자체가 이렇게 행복의 에너지인 거예요 뭐가 모르는 애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그게 막 궁금해서 물어보고 귀엽잖아요 모르니까 귀여운 거예요 개가 애완동물 전성시대죠 지금은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대접받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 애완동물도 다 목에 담겨잖아요 사람의 말을 모르고 호기심이 많혀 있다는 개가 아무리 늙어도 호기심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 오면 꼴이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 목에 에너지잖아요 그게 보고 있으면 행복하죠 지금 애완동물이 이렇게 많아진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이런 목에 에너지가 다 빠져있다는 소리랑 맞기도 해요 관계의지 정 정이거든요 정 정이 없어졌어요 목에 에너지가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 아파트에 살았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심지어 몇 동에 몇 호에 누가 사는지까지도 알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유결났거든요 사고도 많으시고 동네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게 다 알았어요 목에 관계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사만 와도 떡 돌리잖아요 떡 아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떡 돌리잖아요 그게 한 9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다 당장 옆집에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내일 이사가고 오늘 이사 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관계의지가 사라졌다고요 목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편한 것처럼 이렇게 삶이 편해졌죠 핸드폰도 뭐 핸드폰 하나 말씀 다 되잖아요 이제 이런 기계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니까 좋아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진짜가 빠져 있어요 진짜가 목이 없으면은 외로워요 사람은 이 목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고 왜 살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왜 목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그냥 사는데 행복해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요 목이 잘 발달한 사람들 물론 이제 화는 한 점 없고 막 온통 수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목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왜라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목화가 잘 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그냥 재미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는 게 이유를 찾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는 거예요 좀 주제가 무거워졌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올라온 명식이에요 그리고 을미시네요 여자이고요 98년생입니다 98세가 아니라 98년생이요 보면 어때요 목 목 목 목 목이 다섯 개에요 다섯 개 어때요 이분은 시작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21살인가요 98년생이면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에너지가 있다고요 시작 잘한다고요 근데 이 목이 뭘로 돼 있어요 다 인성으로 돼 있잖아요 인성 인성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뭐를 시작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사주예요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그리고 목이 너무 많잖아요 이 목을 어떻게 끌어줄 수 있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사주에서 뭐요 생각만 많고 생각 정리가 안 돼요 뭐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오만 가지 생각하다가 자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까먹고 망각하고 그 생각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이런 사주는 어 만약에 좀 사주 구조가 불순했으면은 정신병까지 갈 수 있는데 다행히 화일간이죠 화일간 그렇게까지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이 왕성한 목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목을 끌어내주는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화화로 잘 끌어주거나 금으로 정리하거나 금으로 정리 금은 정리하는 건데 정리하는 건 뭐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빠르고 쉽고 좋은 방법이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으니까 이런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주가 편인의 학문인데 편인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냥 노트 하나 쓰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간에 그 생각을 그냥 쓰세요 쓰면 뭐가 돼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어때요 내 머리에 있는 게 막연했던 게 구체적으로 뭔가 표시가 된 거예요 문서화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고 내 생각을 내가 마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신병도 치료가 돼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일기를 쓰시라고요 일기를 일기를 쓰고 읽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힐링을 할 수 있어요 그 일기를 보는 거 하나로 내 마음을 내가 아니까 눈물이 나요 일기를 보면서 그게 이 많은 인성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뭐 공부 시작 잘하니까 사주 공부도 어때요 금방 어 사주 쉽네 하고 공부하죠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어느샌가 보면은 뭐 대학생인 거 아니에요 20대니까 사주는 저 멀리 하고 때려치우고 전공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러느라 바쁠 거예요 이 왕성한 에너지를 잘 소화시키는 거는 공부하는 거죠 대신 끝까지 가지고 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 토, 금, 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할 것 같네요 한 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가자고요